정치개혁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를 받고 그 개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한 선거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모든 선거구제는 당연히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면한 선거 유불리를 따지거나 표득실을 생각하고 반대할 이유를 먼저 찾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선거 결과의 비롯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